방구석 뮤지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저희가 이걸 두 시간에 걸쳐서 알아볼 건데 이거 왜 두 시간에 걸쳐서 알아볼 거냐면은 활용편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악기라 은총 씨가 이걸 따로 미리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활용편을 따로 찍으면서 오늘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 간단한 개괄과 그리고 설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미디 컨트롤러입니다. 미디 컨트롤러.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트리플 플레이 커넥트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 이런 앱이 있으니까 대충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기타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무슨 기타 리기나 이런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약간 그런 기타 뭐 앰프나 뭐 전용 커넥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타 G판 그래픽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게 픽업에다 설치하는 게 무언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디 전용으로 나오지 않은 기타를 미디 컨트롤러로 바꿔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디 기타, 전용 기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그거는 기타라기보다는 기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냥 마스터 건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마스터 건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스터 건반을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게 세팅을 하는 게 이제 88 마스터 건반이 되겠고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88권이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뭐 61권도 나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32권반 이런 멜로디언 사이즈의 그런 것도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애초에 그냥 컨트롤러 자체가 그게 아닌 그냥 버튼 몇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이렇게 패드처럼 우리 NPC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러도 있고 미디 입력을 관장하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썼던 슬라이더도 그 미디 컨트롤러 중에 하나고요. 이런 모든 미디 컨트롤러의 종류가 있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도 미디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게 예전에 있는 미디 기타들. 미디 기타들은 실제로 기타 플레이를 위한 악기로서의 기타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전용 컨트롤러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기타에다가 얘를 연결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타를 마스터 건반처럼 미디 컨트롤러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애초에 그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장착을 잘하고 해봐야 그런 감도나 정확도나 이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런 미디 진짜 입출력을 그걸 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트롤러에 비해서는 정확도라든가 입출력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입출력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걸 수정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센서티비티를 정리를 잘 함으로써 내가 뭐 손으로 친다 아니면 피크로 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디테일들을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은 생각보다 예전에 그런 나와 있었던 그 기타를 미디 플레이어로 미디 컨트롤러로 바꿔주는 여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정확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정확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패드판이 있고 PC판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요. PC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만원 아이패드 전용은 한 30만원 정도 약간 컨트롤러의 그런 생김생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요. 아이패드 전용이고요. 네 그럼 사이트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거의 판매하는 데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버즈비에도 아직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PC맨 사이트와 요거 판매하고 있는 스윗 워터 단물 사이트에 지금 와 있는데 요게 단물 사이트죠? 지금 그 PC 전용은 판매하는 국내 사이트가 몇 군데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트리플 플레이 여기 들어가서 PC맨에서 직접 보시면은 어 여기 트리플 플레이 미디 기타 컨트롤러하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unlimited 팔레트 오브 인스트루먼트 사운드 앤 익스프레션 에듀어 핑글테일 당신의 뭐 손가락 움직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어떤 하나의 팔레트를 제공을 한다. 여러분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퍼폼 컴포즈 레코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고 그리고 작곡하고 녹음하라 이렇게 해갖고 아마 트리플 플레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양한 그런 미디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연주하시고 그리고 작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녹음 기능들이 있어서 뭐 그걸 루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네 맞아요. 단순 녹음도 가능하고 오디오 소스도 갖다가 쓰실 수 있고 해서 그냥 그거 하나가 어떤 하나의 DEW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앱과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되게 자기가 아이디어를 짜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제한 없이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소리를 심플하게 MR 틀어놓고 연습하는 걸로만 활용하서도 뭐 되게 재밌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아티스트들 나와 있는데 일단 슬래시가 사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뭔가 공신력을 얻었죠. 과연 지금도 쓸까요? 그러게요. 그건 모르겠네. 자 여기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앱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풋 컨트롤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요 CDG 관련 상품들이고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229.95달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국내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스팅비랑 세금 좀 붙으면 30만 원대 40 정도? 40, 40? 네 그러게요. 30, 40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테크 스펙이라고 볼 것도 없죠. 아이패드 미디 기타 픽업 타입이 그리고 액티브 그리고 리차저블 충전 가능한 그리고 포지션은 브릿지 줄은 6개 커버는 블랙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스펙이라고 딱히 뭐 훑을 것도 없고 됐죠. 그냥 뭐 기타에 장착을 해서 이제 신호를 받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이거 언박싱 하면서 어떻게 장착하는지 바로 살펴보고 장착까지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뭐 이렇게 들어있군요. 얘가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일단은 여기 안에 보시면 그래도 여분의 이걸 기타를 뭐뭐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분을 어 여분을 꽤 많이 넣어줬네요. 꽤 많이 넣어줘서 그럴까요 한번?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사실 여기 이거를 아 3M 요거 베끼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붙인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그 뭐 하나는 그냥 이거 전용으로 쓸 생각을 하고 미리 셋업을 해놓으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중요한 거 이제 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브릿 이제 스텝락 배는 고정을 한 다음에 조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 떼셔서 이거 떼면은 이제 찐득이가 나오겠죠. 접착제. 접착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뭐 잠깐 했다 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자석 아 자석이군요. 요렇게 그렇군요. 요렇게 아예 홈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딱 맞게 들어가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떼지기도 쉽게 떼지고요. 여기 볼륨이 이렇게 있고 아래위로 커넥팅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뭐 스트리밍락이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착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이거를 스트리밍락을 조금 벌려놨는데 여기에다가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이 드라이버를 주셔서 네. 살짝 여기 조이면은 지금 이 유격이 이렇게 줄어들기만 해도 안 움직입니다.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요. 얘 자체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거 완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이게 접착제 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리뷰 때문에 이 정도 보여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붙여놨던 거에 이 픽업이 장착이 될 텐데요.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그러면 여기에 락이 걸려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요런 외관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 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아이패드랑 커넥팅을 해야 되는데 요런 케이블이 동봉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건 아이패드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 원래 그 요 놈 예전 거 네. C타입 전 거 네. 그래서 요 놈은 저쪽에 합체를 하고요. 요렇게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딸깍 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오 멋있다. 킵니다. 멋있다. 요런게 나오죠. 스티플 플레이 커넥트. 네. 짜잔. 자 그러면 이게 네. 이렇게. 자. 디텍팅. 찾고 있어요. 으흠. 테스트 5 회사 요거 봐. 이게 똑똑똑똑 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죠 자 요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리뷰를 위해서 지금 뭐 그냥 어느정도만 제 비탈 지금 한거고 아마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딱 붙일 수 있을텐데 뭐 제가 약간 디테일을 지금 이제 뭐 일단 리뷰하는 걸로만 리뷰하는거에만 집중하느라고 여기 요렇게 잘 달아 놨구요 참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저걸 컨트롤러로 인식을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해 신기합니다 이제 신기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기술의 발전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구요 이제 요 상태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앱 깔아 가지고 다양한 사운드 들어보고 물론 요건 좀 한계가 있을거 인게 저희가 요런 루프 스테이션 유의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뭐 영역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달해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기능 자체가 막 여러가지 그런 미디적인 기능 루프 루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진짜 재미있는 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약간 좀 클래시컬한 미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고영역까지는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조작법을 여러분들께 토스해 드리고 그 다음 영역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즐기시는 걸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요렇게 개괄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 캡쳐를 통해서 아이패드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어떤 악기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룡팬에서 뵙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